준자야 어디 봤어? 누가 옷 입혀졌어? 야 누가 옷 입혔어 너? 너봐 준자야 누가 옷 입혔냐 이거? 밥은 챙겨줬어 누가? 새끼 다 어땠어 너 새끼 낫다고 누가 선물 줬구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밥 줄까? 아이고 고생했어 일로와 밥 먹자 일로와 좋아 죽네 여기 놔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공장 먼저 놔 봐 기다려 기다려 나 줄게 응? 틀어 더 잡았어 줄게 좀 기다려 밥 안 줬구만 밥 안 줬구만 괴욱 자 맛있어?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더 좁은데 천천히 먹어 만재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다 못써? 다 못써? 이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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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쩨어 아이고 이쁘다 천천히 먹어 맘무라 넌 일이나 해야겠다 가 이제 나 일해야돼 가 가 가